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디에 왔을까요? 저 약간 뒤에 보이는 것도 힌트인데 이렇게 좀 보이는 피시반에 왔습니다 여러분 피시반에 오면 무슨 음식을 먹어요? 뭐 라면? 또 석떡? 또 뭐가 있지? 핫떡? 제가 사실 피시반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면은 있다고 들어서 와 되게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피시반도 제가 옛날에 한 번만 가봤는데 거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게임은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일단 저 경험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Med's go! Undeo 와 웅 뭐 먹지? 라면이 어디지? 이제 나 안 해야지? 나도 저는 그러면 러그리더 주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너무 좋아요 위자가 일단 너무 좋은 위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라면이랑 석독 석독 그리고 베쥬스 주문했어요 일단 저는 게임을 못하는데 여기 왔으니까 하나 좀 해봐야죠 일단 어 여기 이것도 있구나 비유비지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와 배고픈데 저는 비시반에 먹으러 왔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시간이 1시간으로 2천원이요 30분이면 천원 신기해 뭐지 왜 안되지 뭘 아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비유비지 아 여기 다 카카오로 로그인해야 되는구나 30분이면 전화인가요 아 안되네 이거 3마명 밖에 안되네 대박 대박인데 이거 마이크 오 이런게 말이 맞어요 제가 제가 하는 말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다른 먹방 유튜버 분들의 먹방 보면서 밥 먹어야겠다 야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어떻게 하는거지 나 유튜브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라면이 좀 작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이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스카락이 없네 일단 노구리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여러분 와 이거 맛있어 역시 이게 노구리의 이 면이 최고예요 졸기졸기 일본에는 없는 면의 느낌 짠이지 이게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매워 아 맛있어 이게 일본 노구리에는 이게 그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짧게 짧게만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노구리가 매워 매웠나? 파티 이거지 너무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이게 떡이랑 소세지지 음 음 몰라 나도 안해 나 얘 먹방을 한 게 성이 대박인데 아 금물이 최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짱 이거 밝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 이거 좋아요 진짜 와 너무 맛있어 짱 그러면 소세지 먹고 라면 먹어야겠다 아 너무 맛있어 야코 영상이라도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난 처음 나왔어요 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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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메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 불쌍한 게 여기에서 판매도 주문하면 배송이 왔는데 그 때에 회원을 하고 그게 엄청 즐거워요 일본인도 한국 카드가 없으면 비자 같은 건 가능해요 역시 료코넛 사이트까지 꼭 들어주세요 소리가 엄청 크고 여기서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와 신기하다 일단 차파게티는 너무 먹고 싶었고 타코예끼는 진짜 오랜만이고 이야 김치볶음밥 우리 집 지금 김치가 없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그리고 이게 김 엄청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박인데? 해먹겠습니다 밥이나 이마 함몰떼 준비하고 응 맛있어 먼저 먹고 야 대가리 터질 준비해라 나 체감했는가 우와 이건데? 최고다 여기 키란브라 양올라가 있네요 아쉽다 그 점은 다코예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이게 가츠오븓이 대박인데 가츠오븓이 대박인데 이거 좋네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되게 예뻐요 원래 다 깔아봤네 다코예끼는 이렇게 봐 역시 다코예끼는 일본이 제일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예 김치는 안 드시는 거네요 그게 좀 아쉽다 김치를 먹고 싶은데 갓집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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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포 영화 네 여기에서 PC판의 감소 다가야 집에서 다가야 되는데 다가야 다가야 다른環境에서 유튜브 게임이나 Netflix 다가야 다가야 네 좋은데 진짜 traum이예어 네 고취성사 다가야 전기전서 너무 고취성사 고맙습니다. 하아 숨어졌다. 네, 여러분, 처음에 PC판을 갔다 왔습니다. 먹으려고, 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PC판에서 라면을 먹으려는 꿈이 됐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말 불쌍하고 게임이 엄청 많고 또는 PC에서 라면을 주문하면 음식을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도 내게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 회원가도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카드가 있었습니다.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룩에 왔을 때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드시고 계십시오. ゲームが会員登録がちょっと必要みたいな感じやったから、ちょっと私もできなかったんで皆さんもどうな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も、PCパンのドラマで見る世界、YouTubeで見る世界が広がってますので、ぜひ皆さんにお勧めしたいところになりました。 はい、こんな感じでPCパンのモッパンでした。皆さんいかがだったでしょうか?面白いザゲームなんですけども、いやー楽しかったです。今回の動画は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いつも見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次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